얘도 한 2년 전 봄에 만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워낙 만든 지가 막 그때는 막 빨리빨리 만들고 막 넘어가던 시기라서 진짜 지금 뭘 만들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막 정신이 없으려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사이드미를 안 붙였더라구요 근데 그걸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붙여줄까 생각 중인데요 아직은 잘 모르겠구요 일단은 얘도 이름을 이제 제가 연희대방 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카페 같은 예쁜 카페에 예쁜 자동차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이 개샤폰 인형들이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정말 예쁘겠다 재밌겠다 싶어서 그렇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업과정 한번 봐 보시죠 자 좀 더 가까이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일단 보셨으니까요 자동차부터 먼저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는 프로모델이라서 일단 이렇게 색칠을 해줘야 하는데 맨체맨에 서페이서를 뿌리고 그 다음에 흰색을 칠한 다음에 레몬실버라는 프리미엄 컬러가 있는데 이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칠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메탈릭 도료들은 단점이 뭐냐면 지 스스로 광택을 못내요 유광 클리어를 전체적으로 칠해서 반짝반짝하게 광택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로 뭘 열심히 붙여요 이렇게 보시면 외근가 싶었더니 데칼을 붙이려고 데칼이 투명 전사지에다 쓰다보니까 백색인데서는 데칼이 예쁘게 잘 보이는데 색깔이 있는데 데칼이 잘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떼가지고 보면은 이런식으로 여기 흰색 도 양쪽에 흰색 보네딘드의 흰색 그 다음 천정에 흰색 이렇게 색깔을 투톤으로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근데 마스킹이 까딱 실수하면은 그 사이로 쫙 파고 들어갑니다 이건 당해보신 분들은 알거든요 긴 말 안할게요 저만 당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 뭐였지 고토부께에서 나오는 프레임 안주갈 그 시리즈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라던가 그 일러스트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걸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붙여줬습니다 본넷에 이렇게 붙이고 그러니까 만드는 것 자체는 어차피 이제 그래픽 프로그램 써서 이제 출력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건 어렵진 않은데 데칼을 출력하고 나서 이 표현이다 이게 잉크젯 물 전사지라면 잉크젯 물 전사지에요 잉크젯 물 전사지라면 이 표면에다가 유광클리어를 한 3회에서 4회 정도 이상 뿌려줘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물에 담그잖아요 이런식으로 물에 담그잖아요 그럼 다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일반 데칼처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잉크젯 물 전사지는 유광클리어를 3회에서 4회 정도 뿌려줘야 물에 담궜을 때 이런식으로 붙일 수가 있고 대신에 레이저 프린터 전용 물 전사지를 사용했다면 출력해서 그냥 담그시면 됩니다 걔네들은 절대 안 퍼져요 그러니까 잉크 자체가 그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런식으로 붙이고 근데 붙이는 것도 이런 평판은 정말 잘 붙습니다 근데 모양이 막 어그러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막 격자로 되어 있고 그런 데는 진짜 붙이기 힘들고요 특히 이런 라인 같은데 요런 라인 이런 라인 같은데 정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붙이고 나서 나중에 칼금을 싹 그어서 잘라줘야 이 사이로 밀고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게 좀 불편하긴 해요 일단 그래도 데칼을 붙이면 예쁘니까 이런식으로 그래서 자동차는 이런식으로 해서 이제 색칠을 했고 내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회색으로 팬텀 그레이 같은 컬러 있거든요 이게 자동차 시트 왜냐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들 문절로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 다 회색이에요 짙은 회색 아니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왜 뚜껑 덮으면 내부가 하나도 안보여요 대신에 앞쪽 시트하고 대시보드 위쪽 뒤쪽 요 부분은 사막색 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컬러 그러니까 약간 흰색에 가까운 사막색인데 얘를 뿌려가지고 약간 울긋불긋하게 명함을 줘서 이런식으로 색칠을 해줬고요 이 마스킹을 왜 또 하냐면 자동차는 정말 이게 하기 싫은데 이 창틀 창틀에 이 깜정색 있잖아요 깜정색 몰딩 요걸 칠해줄려면 또 마스킹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주의할게 뭐냐면 데칼을 붙이고 나서 이 표면에다 유광클리어를 확실하게 입혀주셔야 합니다 한 벌 더 자동차 표면에다가 그렇지 않고 데칼 붙였다 떼잖아요 그럼 같이 뜯겨져 나와요 애들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유광클리어를 두껍게 입히시든지 아니면 우레탄클리어 유광을 두껍게 입혀가지고 차체를 그냥 매끈매끈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지 않는 한 데칼 붙인 데는 마스킹하기가 정말 취약 같다라는거 그리고 다시 이 범퍼 가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서팻을 또 칠해줬죠 근데 원래는 이런 부분들이 검정색인데 아무래도 차가 예쁜 차니까 회색으로 가면 어떨까 밝은 회색이면 예쁠까 싶어가지고 칠을 해줬는데요 서페이스 색 그냥 이대로 가도 되겠다 싶어서 얘는 그냥 무광이니까 이렇게 칠하고 나서 딱 떼줬는데 느낌이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오케이 이대로 가자 그 다음 창틀 다행히도 이 차는 창틀 마스킹을 할 수 있게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거를 대놓고 여기서 이제 잘라내면 되요 마스킹 테이프를 이외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이게 왜그냐면 자동차들은 이 주변에 깜짝성 그러니까 타보 여러분 차 타보시면 요 요 요 요 요 주변에 깜짝이 테두리 이게 있어요 이게 안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칠해줘 가지고 저렇게 해서 딱 넣어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게 아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짝이등 같은거 이거 보통 이제 클리어 오렌지 클리어 레드 에나멜을 사용하는데 보통 여기를 마스킹해서 에어브러쉬 뿌려주시기도 하는데요 이건 그냥 제가 귀찮아서 그냥 붙이를 했습니다 여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에어브러쉬 칠했죠 이런식으로 뒤쪽은 전체적으로 클리어 레드 이걸로 해버렸고요 나 앞쪽에 이제 유리 아 진짜 이거 붙일 때도 투명하다 보니까 접착제 잘못 바르면 다 번지거든요 이게 이거 진짜 굉장히 신경쓰인 작업입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방향지시등 이런게 붙어야 하는데요 그 부품들이 안들어가더라구요 구멍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깨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떼버리고 핫픽스를 붙였습니다 그 건담이나 자쿠 같은데 이렇게 모노아이 붙일 때 쓰는거 있잖아요 그런 녀석들이에요 요거 악세사리 생각하면 천원에 한 50개 60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스팔트 전용 바닥매트 이게 화방에 가면 살 수 있어요 가격도 한 비싸지도 않아요 1500원 길은 대략 한 80cm 80cm에 포근한 10cm 정도 길쭉하게 되어있거든요 도로처럼 할 수 있게 그냥 시트지처럼 떼가지고 붙이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냐 이거 인도할 때 만들어 준건데 얘도 역시 시트지에요 폼보드로 기본 바닥을 이렇게 잡아주고 그 위에다 아스팔트 바닥을 깔고 그 아스팔트 주변에 이렇게 인도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발사나무 발사나무 요건 이제 화방에서 살 수 있거든요 미술품 전용으로 파는 것들 그런데 사가지고 이 모양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줬죠 이제 요건 이제 프라모델 이제 인도 블럭 이제 이런거 이런걸 이제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틀을 만들어 가지고 색을 또 이렇게 칠해 줬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라카도료 인데 뭐 에나멜 써도 되고 매니큐러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크릴 사용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뭐든 다 쓰셔도 되요 이건 프라모델 전용으로 팔고 있는 이렇게 가드 거든요 이렇게 도로 주변에 있는 거 요거를 이번 작업할 때 좀 유용하게 써먹었는데 여기다 검정색을 칠하고 다시 실버를 칠해서 그렇게 가지고 난간으로 활용해 줬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건 좀 이제 2층에 좀 더 예쁘게 꾸며 주려고 모양을 좀 이렇게 잡았어요 약간 이제 기견을 부려봤죠 그 다음에 이것조차도 시트지 입니다 바닥재들 바닥재 전용인데 요걸 가지고서 뭘 만들었냐면 화분을 만들었거든요 화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매트 잔디 매트도 심지어 나와요 요즘엔 이런 제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걸 잘라 가지고 화분 위에다가 이렇게 풀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 주고 아까 만들어 왔던 거기다가 이제 하나씩 안씩 세팅을 해서 난간도 여기다 설치를 해 줬구요 그 다음에 이건 문 카펫 문 있잖아요 카펫 문은 약간 진한 녹색 브라이트 그린을 썼거든요 그걸 써서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건 동대문 악세사리 상가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한 개에 보통 한 500원 1000원 이 정도씩 하는데요 액자라든가 이런 시계 같은 그 액세사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붙이고 거기다 드라이 플라워로 이렇게 예쁘게 꾸며 줬습니다 그 위를 그래서 이렇게 붙였어요 붙여주고 꾸며주고 이제 드라이 플라워를 이렇게 예쁘게 심어주고요 아무래도 봄이라는 느낌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 피규어들 캐샤폰 피규어들 여기도 세워 주고 액세사리들 여기에 배치해 주고 의자도 세워 주고 요렇게 만들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얘를 보시면서 얘기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좀 더 위에서 봐야겠네 보시면 하시겠지만 1층과 2층으로 나눴거든요 2층은 이런 카페 테라스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뭐 음료수라든가 뭐 이런 악세사리 같은 거 심지어 요것도 제품이 있습니다 그걸 사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항에 들어가는 어항풀들 야자수 이팔 있잖아요 그런걸 잘라서 붙여줬고요 1층으로 내려가보면 1층에는 아까 카페에 문이 있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